마지막 곡 한 곡 남았어요 아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겠다 근데 2008년에 저희가 세인다인 앨범을 냈는데 공연을 그닥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대략 한 달에 한 번 거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에는 공연을 조금 더 적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 4월달에 공연이 또 하나 장착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니까 저희 공연하는 게 있으면 여기로 오시고요 마지막 곡은 저희는 이 곡은 어떤 앨범에서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곡이고요 행복을 할 거 아니고요 잼 형식으로 가고 제목을 정했어요 사우스 코리아 나사라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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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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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